달려왔습니다. 역시 진주 출신의 가수인데요. 인생통장이란 곡으로 아주 황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입니다. 김서우씨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112-10 해보겠습니다. 어려웠는지, 어려웠는지, 서천 가 싶은 어려웠는지. 주의가 좋게 남은 꿈 이라여서 오시만 우애, 서려 도렬사, 도렬사, 내 주님 고백할 때 도렬사, 도렬사, 내 주님 고백할 때 도렬사, 내 주님 고백할 때 도렬사, 내 주님 고백할 때 사랑하면 안되나요 좋아제도 안되나요 양반이 더 옆사람들어 고백한 눈 못이냐고 랭니 못이던 날 이 가슴에 저만하신 몹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통지중 발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어려운 일 정통지중 우리 어려운 일 불러도 대답 없고 일하려도 오지 않게 무심한 우리 어려운 일 오늘 밤 어려운 일 고백할 일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헤헷 에 아 으 으 으 아 우리 언니 모시러 우리 언니 모시러 내 가슴에 저만 앞이 모셔요